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부터 우리 25학년도 수능 문제 생명과학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도 이번에 생명과학 시험을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1페이지가 되게 빡빡하게 그 문제가 들어차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그 안에 들어있던 문제들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통 앞쪽에 있었던 1번부터 6번까지가 눈으로만 보더라도 빨리빨리 풀리는 유형만 많이 만났을 건데 아마도 지금 아마 우리 9월 평가원부터 비유전이 조금씩 약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페이지에서 있는 이 빡빡함을 보면서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빨리 지나갔을 법한 문제에서도 보통 4번 문제 예를 들어서 이 4번 문제라고 얘기하는 곤충의 개체수 감소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아닌 과학의 탐구라고 보여지는 이 문제에서도 떨려서 뒤바꿔서 해석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삼투암 문제에서도 약간 긴장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보니까 호르몬 문제, 인슐린 투여하는 10번의 인슐린 투여 문제 우리 9월 평가원에 글루카곤의 투여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와 관련돼서 준비를 철저히 했었죠. 그 뒤로 이어지는 흥분의 전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근육 문제, 분수 유형의 문제 물론 쉬웠던 건 아닙니다. 무난했던 건 아니고요. 다들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맞췄을 건데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났던 것이 전엔 14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4번의 문제가 의미 있는 유전 문제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자, 의미 있었던 유전 문제의 시작 문제였는데요. 정답률을 보면 33%입니다. 소위 말해 이런 문제를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파트 사실 유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원 안에 들어있던 DNA표, OX표, 이와 같은 DNA합과 관련되어 있던 표 분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정답률이 33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 떨어져도 작년에 있었던 24학년도 문제에서도 정답률이 대략 48에서 50 이 정도 되는 셈인데 정답률이 33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25학년도 문제 안에 정답률이 가장 떨어졌던 문제가 17번의 유전병 문제거든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장 어려웠고 학생들이 꽤 많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14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세포 주기라고 하는 이 영역의 문제는 어쩌면 수능 시험을 칠 때의 기세란다. 14번 문제부터 힘있게 그리고 가뿐하게 문제를 딱 풀어나갔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이 시험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 내가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신감이 뒷받침되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4번의 이 문제에서 일단 긴장하고 뭔가 조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이 14번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면 사람인지라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사람인지라 여기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일단 겁먹게 됩니다. 뒤에 문제를 아예 손도 대지 못했던 유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그런 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게 여실히 정답률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뒤로 15번의 문제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16번 그리고 뒤로 이어진 문제가 바로 17번의 자 17번의 유전병 문제인 셈이에요. 자 이 유전병 문제에서 보면은요. 이 17번의 문제는 정답률이 26%라고 적혀져 있고 자 이 문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구성원들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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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라고 얘기해서 구성원에 보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면서 사실 우리 9월 평가원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 3, 4 라고 얘기하는 표를 주면서 그 중에 누가 돌연변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구성원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 자 일단 엄마 아빠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클라인펠터라고 얘기하는 것 체클라인펠터라고 얘기하는 이 돌연변이를 골라냈어야 된다. 자녀 4번을 찾아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코 만만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입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올해의 수능완성 선생님이 많은 강좌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중간쯤부터 항상 계속적으로 입에 달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들아 올해 나는 올해 수능완성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수능완성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EBS에 있었던 수능완성 문제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세포주기. 학생들 중에 여러분 수능완성이 6월 정도에 나왔거든요. 6월 평가는 지나고 난 다음에 수능완성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을 못 대겠더라. 아니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선생님 보통 7월, 8월 정도 넘어가면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선생님이 준비했던 고난도 문제가 워낙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6월에 나왔던 수능완성을 보면서 와 이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수능완성의 뒤쪽에 있었던 모의고사 수능완성 뒤쪽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구성원들을 다 없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DNA표를 온전히 다 주면서 그 안에서 유전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는 문제 말이죠. 자, 이 지금 해설 강의를 어떤 친구가 듣고 있을까요? 25학년도 시험을 치르고 아쉬운 마음에 해설 강의 또는 총평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다가올 나의 시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입시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당연히 개념이고 두 번째는 여러 번의 기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어느새 EBS라고 얘기하는 문제 안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온갖 EBS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EBS를 푼다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제가 EBS를 한번 풀었다. 풀었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공들여서 만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문제 풀고 쓱하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입시에서 어떤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 모든 걸 개념 그리고 기출에 여러 번 반복하고 EBS를 보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고난도라든지 실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면서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아이들도 봤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그 이바 같이 분명히 수능에 연계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EBS 연계되어 있는 책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다던가 한두 번 보고 바로 실물으로 넘어간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모든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역시나 선생님 커리안에서 반드시 꼭꼭 눌러 담을 겁니다. 비유전도 유전도 이런 연계되어 있는 이 교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자 커리큘럼 안에 꼭 눌러 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금 궁금해 할 법한 문제들 그래서 14번 문제와 17번의 문제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중요하고 좀 어려워했던 그 문제들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먼저 풀이를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천천히 바로 뒤에서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률이 낮게 평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많이 해서 자세히 제한한 전화에 의해 중 여행을 쓰여 수 있는 대기회가 시작으로 가지는 남들어 훨씬 더 편한